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질문들 또 어떤 결단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아마 이런 질문들 많이 하게 되실 겁니다.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인도하심일까? 이런 질문을 가져보면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일까? 아마 이런 질문들 하면서 새해를 시작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일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일까? 그래서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걸까?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그들 마음에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많은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너무나 새롭고 놀랍고 도전이 되는 말씀을 듣게 되니까 예수님에 관하여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정말 선한 지도자인지 아니면 미혹하는 자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의 소리인지 사람들이 조금은 혼란스러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들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하려고 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사실 진짜 삶의 현장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비밀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책으로, 책으로 수영을 배우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책으로 운전을 배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실제로 물에 들어가 봐야 도로에 한번 차를 가지고 나가봐야 수영도, 운전도 제대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뜻, 말씀이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이거를 그 당시에 모르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개명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로마 권력의 편에 섰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삶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들이 뜻이 희미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그 실천과 행함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그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법을 사람들이 아주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 그거 굉장히 하찮게 여겼어요. 그렇게 안식일법 지키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너희들이 안식일에 한례를 행하면서 어떻게 사람의 몸을 온전히 하는 일, 손 마른 자를 고쳐준 일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노여워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할 때 그 구체적인 적용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사람의 소리로 왜곡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이라 그렇기에 예수님처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결국 불의에 흔들리지 않는 삶, 진실된 삶 그 삶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는 우리 젊은이교회 청년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붙잡고 꼭 놓치지 않아야 할 것들 그 내용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아마 올 한해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삶의 실천을 통해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대로 행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돼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행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가야 할 길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몸과 마음이 불편한 것,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너희의 몸을, 삶을 산 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려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 엉뚱한 것 찾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올 한 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로 한 번 행하는 삶에 우리의 삶을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깨달아지고 더 깊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를 알게 됩니다. 젊은이 교회는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선교회 현장에 직접 나가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중부의 기도의 팀을 통해서 선교회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여러분 그와 같은 현장 그 자리에 직접 나가보면요 주님 주시는 마음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직접 나가보면요 동료들의 진짜 모습도 보게 되고 정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실천해보고 행해보고 그렇게 마음을 들여 보면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일에 마음을 내어 놓아 보세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 민감해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게 될 겁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면 할수록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여러분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행할수록 선한 양심을 지키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올 한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인도하신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아마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영의 마음을 내어주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아니라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되니까 더욱 위하여 충보하게 되는 경험도 여러분 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 행하지 않고 내 뜻 주장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고집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섰던 삶이 흔들리는 것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질문도 할 거예요. 목사님 믿음이 생겨야 행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일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족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놀라워요. 지난해 성탄절 우리 젊은이 교회는 이룸 프로젝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천국 보금이 많은 이웃들을 안에 삶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룸 프로젝트라는 것을 했어요. 주목자분들 식사도 섬기고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또 교회 밖에 주님을 모르는 어려운 가정들에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년보다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의 구제기금 목적기금에서 상당 부분 좀 재정을 좀 의존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리더들 그리고 사역자들 안에 동일하게 마음이 부어졌는데 이 재정을 다 모으는 일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해서 한번 믿음의 도전 재정의 도전을 한번 해보자. 진정 성탄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일에 청년들의 헌신을 통해서 재정을 한번 채워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조금 버거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도전해보자. 그런데 정말 버거울 것 같은 그 예산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예상보다 아주 풍성하게 채워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알게 된 일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 주신 마음에 조금 반응해봤더니 진짜 아주 조금 반응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너무나 많이 너무나 깊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은 당신의 전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경험했던 청년들이 다음에 재정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일 그런 일을 또 앞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이 일을 경험했던 청년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도전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헌신하고 섬기는 작은 일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먼저 맡아서 섬기고 헌신해 봐야 돼요. 그러면 깨닫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 이 자리에 섰는데 주님은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네가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전도의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의 신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요. 그러면 알고 나서 그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전부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젊은이 교회가 갔습니다.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정말로 새해의 첫 아침을 여는 시간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새벽 예배 한번 참여해 보는 겁니다. 아마 기도 하려고 일어났는데 TV 앞에 컴퓨터 앞에 핸드폰 켜놓고 앉아있는 거기서 여러분 졸음이 쏟아져서 정말로 비몽사몽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작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청년회 때 돈 없잖아요. 뭘 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 우리 또래에서 오는 광고를 들어보면 누군가 도우는데 마음을 모아보자 기도하자 주목자분들 섬기자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작은 것 내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지만 조금이라도 떼어 도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풍성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여러분 보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두렵지만 한번 말씀을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행하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올 한해를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해를 꼭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여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 잘못 분별한 것이면 어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 행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아갔는데 이게 잘못 분별한 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평가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과를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길 위하여 한 방향 한 걸음 떼었다면 그 방향이 조금은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고 기뻐 하세요. 왜냐하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글자를 겨우 익힌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엄마 아빠에게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카드 앞에 그림은 엉망이고 글을 이제 막 깨우쳤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도 뭐 말도 안 되는 글씨가 써있지만 그것을 받은 엄마 아빠의 마음은 너무나 다른 거죠. 감격이고 감동이고 이 카드처럼 귀한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이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작은 발걸음을 떼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여러분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걷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다면 그 굽은 길 마저도 곱게 하여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내어드려 보세요. 그런데 그 일을 진짜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나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비워야 해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생각, 계획, 고집, 우리의 정말로 탐욕, 우리의 삶은 그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질그릇이 뭡니까?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질그릇 안에 계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우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계획을 비워내야 보배되신 예수 생명의 그 빛이 담겨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능력 없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특히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만약 한다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걸 세상 앞에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세상은 무자비하게 평가할 거니까요. 그런데 복음의 비밀은 그와 완전히 다릅니다. 나의 삶 내 삶에 채워졌던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비워내고 내가 질그릇 아무 능력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특히 또 젊은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특별한 사역을 준비할 때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진짜 탁월한 스텝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전도사님들 잘 감당하실 전도사님 계시면 좋겠다. 팀장들 아휴, 너무나 활발하고 모든 일을 꼼꼼하게 하는 팀장님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라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팀을 꾸려주지를 않으세요. 드림팀이 있으면 좋겠다. 드림팀 전혀 아니고 어떻게 이걸 해야 하지 하나님 그렇게 팀을 꾸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서로 피차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드러내시고 행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힘들고 비효율적인 것 같은 방법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알려주시는 그 작은 일들에 한번 순종으로 반응해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젊은이교회 많은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 같고 지금 나의 삶의 처지가 너무나 형편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다 느끼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빛 앞에 서면 드러나는 것들은 다 더럽고 추한 것들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작은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그 뜻을 행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과정이 때로는 글쓰기 하는 과정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글을 써본 적이 계세요? 아마 예수 동행일기 쓰시는 분들은 매일 글을 쓰시죠. 글을 쓴다는 것은 때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모습을 누군가에게 다 펼쳐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면 이것 내 마음을 다 들키는 것이 아닐까 내 생각을 누군가가 평가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할 때 시작조차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을 쓸 때 한 번 시작을 하고 나면 어떨까요? 한 문장 두 문장이 쌓여가기 시작하면 글을 쓰는 힘이 붙어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글을 쓸 때도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쌓여가면서 글의 속도가 달라지고요 생각이 펼쳐지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생각이 정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첫 걸음을 내딛어 본 거예요. 두 번째 한 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걸음에는 공동체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나가보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놀랍다는 겁니다. 저는 2021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조금이라도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공동체와 함께 그것을 실천해보는 일에 여러분 도전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더 깊이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더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순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시고 우리는 더 깊은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2021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삶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듣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너무나도 명확하고 하지만 너무나 작은 가르침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지 우리가 삶으로 경험해 보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순종하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먼저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반복적으로 도전받은 내용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의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주님 내 삶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행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을 통해서 더욱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놓치지 않고 살아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의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대로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주님 허락하시는 말씀 그 마음 그 자건 순종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청년들 성도들 말씀 안에 그 마음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더욱 깊이 알려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 삶을 살아낼 때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의 우리가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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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기뿐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성령 안에 연합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행하는 삶에 도전하기를 원하고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 그 뜻의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삶, 그 기쁨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너무나 분명한 당신의 뜻을 이미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의 그 복음에 그 은혜에 빚진 자의 삶 그렇기에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삶으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행하는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깨달아 아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에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삶의 외적인 형편, 어려움들이 있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무너지는 삶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누며 베푸는 삶을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하여 이미 곳곳에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 믿음의 동역자들 축복하길 원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끝까지 연합하여 기도하는 중부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며 정말로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드릴 물질은 없지만 마음 그리고 저들의 삶에 정말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청년들, 성도들의 삶에 주님 베풀고 난을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 함께 참여한 공이 또래 축복합니다 청년의 시기를 시작하는 정말로 중요한 이때에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도전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상에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주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계신 곳에 형편이 허락하신다면 모두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각오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각오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서 뜻하신 그곳에 나이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면역한 내 내 agony 무명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여이와 소서 주님 나를 이끄서 안녕 고생 llong 주님 하나를 이끄서 이름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따라하는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이 키워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따라하는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먼저 행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